이거 이거, 내 굿즈로 기프천사된 남편. 저는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이건 다시 다 받아와야 돼. 끝까지는 그냥 각방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으아악! 인정, 인정.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굿즈를 어떤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항상 준비해서 오시고 보여주시고 되게 자랑도 많이 하세요. 그 마음을 저희가 너무 잘 알잖아요. 이거는 사실 뭐 더 이렇게 왈가왈바 할 필요 없이 그냥 저는 편하게 들어드리고 싶어요. 앞으로도 좀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정신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고. 화가 단단히 나셨네요. 정신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고. 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을 텐데 좀 부인 분을 좀 존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